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랑새에요 제가 어느덧 유튜브 구독자 천명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 모든게 저의 영상을 봐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섯가지의 다육식물을 이벤트로 할까 해요 그래서 다섯가지의 다육식물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 아이는 피오나 많이들 아시죠? 피오나 피오나가 좋으신 분들은 댓글에 피오나를 원하신다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 아이는 새필드 새필드 좋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몰로 몰로 색감 예쁘죠? 몰로를 준비했습니다 좋으신 분들은 몰로에다 댓글 남겨주세요 이 아이는 나나캔 나나캔이 예쁘신 분들은 나나캔을 원하신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 아이는 농장 사장님께서 이름을 모르신다고 하네요 색감이 예뻐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아이는 그냥 이름을 모르겠는데 뭐라고 할까요? 어쨌든 이렇게 다섯가지의 다육식물을 준비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쁜 영상 찍을 때 많이 봐주세요 이 댓글 다실 때 또 이메일 주소도 함께 꼭 넣어 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넣어 주셔야지 추첨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날짜는 오늘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흘간 이벤트 날짜 그 열흘간 많이 응모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